어떤 곳에다 어떤 절에서도 볼 수 없는 멋진 공연 노래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정보선님께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연궁사에 불길이 지금 활활 와 하늘색이 푸르렀다가 지금 거의 빨개지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지막 불을 놓을 주인공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완전히 굉장히 뜨거워 있죠?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광버스가 오는데 앞에 관광버스 앞에 이름이 박서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이 오시길래 이름까지 썼나 했더니 오늘 박서진씨 팬클럽들이 관광차로 돋버스나 왔더라고요 우리 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바로 반성평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장구의 신으로 굉장히 뜨고 있죠 공연을 한번 보려면 굉장히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정무선님이 인맥을 통해서 급히 섭외를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데는 한 6개월씩 밀려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구의 신 박서진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동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진씨 팬클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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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일에 가다 손에 있어 어, 어서 오라 난 그것이 밖이 가네 아홉 구름이 가들던 도로에 생활이 며칠이나 우지마는 멜라리 기회 그리스와 사귄의 희망이 오는 것 난 그것까지 멍리를 미세 무너서는 기쁨의 호흡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앞에 놓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온 옷이 안 남은 옷이 바뀌기 바랍니다 밤에 흐른 바닷가 이뤄는 생활이 여쭤나 우측사랑 맨날의 희망 굴수와 사투리에 이만 보다는 나 할 것 같은 내 인생 꿈같은 뒤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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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노래 불러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 너 오오 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요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본층에서 노래하는 가스 장본심박서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으셨어요 목표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가 풀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진입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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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싶었는데 108영주에요 이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나 이런거 또 받아가고 오늘 부처님의 카피가 나에게만 내리게라 농담이고 구루구루 퍼져서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엔콜 엔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엔콜을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땡팩에 앉아계신 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정말 괜찮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2차 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지수님께서 초대해주셔서 올 수 있었습니다 주지수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박수님 박수님 앞으로 박수님 세 글자 이름 꼭 기억해주시고 가정가정가다 연꽃꽃이 활짝 피어서 연꽃 향내가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고 오늘 부처님 앞에 기도드려가지고 꼭 선물 보시고 가정에 함옥한 하루하루만 가득하시길 빌도록 하겠으며 나무아미 탑을 간세용 보습 마지막 곡 호랑나비 들려드리고 해주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공백해 안전문에 도대체 사랑 넌 진짜 주님이 하나올래 하루해 하루해 기다려라 도대체 사랑해 사랑해 이번 시간 속살래 속살래 모세는 날 호랑나비야 날아봐 하늘 높이 날아봐 호랑나비야 날아봐 구멍미노 넌 아끡링 둘 둘 셋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오늘 박수진 씨 집에 못 가겠는데요. 에콘이 또 나오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